히히 컷 신성이나 줘봐요 ... ... ... 슬리건 슬리건 잠깐 전...못쏭 드르렁 슬라임한테 다리 거는 사일런트 어떻게 거는 것인가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가 오케 잡음 당생 대단원 포션 버려버렸네 엘리트 엘리트는 못찾지 도덕 실체 폭발 도살 엘리트는 못찾지 전략가 못 뽑아서 폭포 도살 강화해야겠지 고개도 강화하고 싶긴 한데 번데기 쓸 기회였는데 못쓴건 아쉽다 번데기 쓸 타이밍 나올때마다 못쓰네 썼다 어휴 흐릿한 브리테스 잘 안보여 엘리트는 못찾고 엘리트는 못찾고 엘리트는 못찾고 엘리트는 못찾고 그런가 멈춘 렛때리 이래서 수호자은지 잡냐 잔사 작업도금 손목검 수리검 손목검 닌자가 이마스 도모 도시아낼 여기 써 써야되나? 걔도 확실히 빡센 몹이긴 해. 아... 정말... 트위치 사기친에 분명 720피됐는데 카드 하나가 160피됐잖아. 카드 하나가 좀 이상하네요. 범무. 범무 너무 좋아. 안돼. 꼼. 반드시 대가를 칠 것이다. 아 모자라고 니들이... 아니... 내가 시비 걸었나? 아이씨. 지들이 길맞고 돈 뺏으려고 했으면서. 리마스터. 대가는 얘네들이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 안 돼. 돈. 반드시 대가를 칠 것이다. 내 장 해체. 마무리. 조살 있어서 마무리 넣기가 좀... 좀 그렇네. 저 흐릿한 카드 이름이 뭔가요? 흐릿함입니다. 아니 흐릿한 카드의 이름이 뭐냐고요? 다수를 모두 강화합니다. 흐릿한 카드가... 흐릿한 카드가... 포션을 안 먹을 수가 없네. 포션을 안 먹을 수가 없네. 200 똥중 아니 표리검 닌자 도예 쾌전 북머감기 북머감기 쓸만하겠죠 도독놈컷 안상 떴으면 안상 떴으면 지금은 2데미지도 없다 야구공 교사를 하는 사일런트 영체와 강화해서 괸전으로 들고 다니는게 낫겠지 복주떠냐 블리타임 총매 나의 총매가 있으면 뭘하나 나 죽는다 사유주 영코어불리타임 흠 아파 사일런트의 고통이 느껴진다 강화해서 도독놈컷 로봇 에이매하게 빠지네 5뎀 땜에 포션 쓰기는 좀 그렇지 영태와 그렇게 열심히 아꼈는데 결국에 남았네 애쉽고요 시체 폭발 표리검이니까 표리검 위주로 가야겠지 저열먹고 상자 거르고 시체 폭발 그러네 커피가 날듯 커피로 바꿔줘요 커피가 날듯이 커피가 날듯이 커피가 날듯이 커피가 날듯이 커피가 날듯이 커피가 날듯이 얘 봐요 안할듯 사격 쓰고 단돌을 남겼어야 했는데 에잉 5TP 아프게 받네 여기에 부채 뜨면 깼다 치자고 자러 가면 되나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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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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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P 4TP 5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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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P 5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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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TP ㄴ.. 5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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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P 5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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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메시스는 영혼이 사일런트를 이긴다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부적 지금 나오는거 봐 장화보다 쓸모없네 강화할거 있나? 악몽 코스트 줄일까? 고개 강화할까? 강화할거 있나가 아니라 강화할거 더럽게 많네 악몽이나 고개나 저부성 다 강화 때리고싶다 구석석어 그냥 쓸모가 없네 아이고 무르기 악몽 악몽 총매 저는 굴러 다닐거에요 무적은 쓸모없는 일모가 엎음으로써 부적의 의의를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적이니까 끄덕해 끄덕 랜저덕이 간? 안 먹어도 될 저주받은 것도 꼬은데 부적까지 나오네 랜저덕 했어? 랜저덕인데 không 랜저덕 응 영채화야 아이고 안됐네 영채환들 얼찌타드나 생꽃 한턴 떠돌려야 되네 법무 하나 더? 법무성을 나누다 애매한데 업무 한장 더 하긴 해야 할 것 같은 업무 한장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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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렉사르 가볍게 악몽 영체화 한번 때리고 철폭발 영체와 빠지는거 비호감인데 비호감인데 오예 기왕 이렇게 된거 악을 하자 근데 이거는 비용타 레고 써야돼 니깟 못하는 방해 아 영체와 이거 언제 다 쓰냐 딱이 카드스레 사이러트 악몽보검해야지 즐기는 자가 된 사이러트 탈출구에다가 악몽 쏴겠다 넷 그전에 잡았네 아이고 달팽이 쓱 나 너 싫어 아 아이 에이 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 갇혀서 Fitz meglio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악몽 악몽 아이고 아이고 발팽이 도라인갑다 규칙빛 찾아야돼 제발 규칙빛 으압 으압 쭈압 쓰레기게 뒤집어내 뒤집어내 66 딜 와 뭐해 저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을눈이 맞을 것 같은데 와 향로 아니 향통 다 있는거 봐 텅스텐 사고 싶은데 텅스텐 사면은 포션 못 사먹는데 악탈 하면은 대충 막을 쓰실 것 같네 아닌가 못 막는데 조살로 인공물 빼고 귀집이 써야겠다 고마워요 얼른 왜 야픔 병체와 이렇게 있는거 좀 쓰레기 게임 같네요 시체 폭발 뜬거는 좋네 화상은 왜 보존을 못할까 아 큰일났네 드로 망했다 얼른특 망한 것까지는 알려주는데 펜터 와 펜터 3계단 쓰면 못막잖아 저거 안쓰면 어차피 못막는데 다음 턴에 악몽 영체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그 난드나 이거 그냥 맞고 악몽 악몽 할까 악악 영 하자 에너지가 야매하네 공포가 잡히는 바람에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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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길듯 근데 이거 에너지 에너지 추가될 때까지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맞을 일 없으니까 이긴 했지 실수만 안하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실수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아씨 와 집중 안잡히면은 뭐 할 수가 없네 이러면 어! ㅡ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악몽의 하나 영체화의 하나 아잇 언제 잡아 이거 끊겼다. 대카바퀴 돌려야 되네. 악몽의 하나 영체화의 하나 악몽 하나 강화했으면 이집거리하기는 편했겠다. 킴 70 찍은 어접색 팀 70이면 뭐 어쩔건데 어쩔거냐고 대기시B 진짜 사일런트스럽게 잡네. 아휴 나름 세워냐 졸렬갑 졸렬갑 아휴 이걸 죽여봐라 아휴 심장 키우기 힘 177장 힘 177장 승리 014 왕귀 캐릭 파일런트 그 로보트의 즐거움은 내일로 미룹시다. 아휴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